우리 누나는요 정말 천번 지축이에요 맨날 형도 괴롭히고요 맨날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요 TV 보면서 알 수 없는 춤도 춰요 그런데 우리 누나가 완전 진지할 때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는 절대 건너지 않고요 초록부를 건널 때도 주의를 꼭 확인해요 잘 타면 안전벨트는 무조건이에요 빨간불일 때 딱 정지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요 우리 누나 정말 대단하죠? 교통안전에 완전 진지한 누나 덕분에 우리는 안전한 가족입니다 교통안전 모두가 지킬 때 모두의 행복이 됩니다 았습니다 Tea Green Tea Active Tea written volunteered fait itar Te